여기? 다리가 빡세네 산도 많다 새와 참새 도착했습니다 여기 셀프 체크인 어떻게 하는건데요? 여기 남자아저씨인데 셀프 체크인 하시는중입니다 여기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데 언제 그런신경썼습니까? 대제인데도 다 여기고 그라보일 이런데는 2팀 비용인데 난 포레스테 하고싶은데 여기? 되게 큰데 차를 타고 갈수있어 성행운전으로 올라가라 내 차 차 내려오는데? 랭귤러 사야겠다 여기로? 어 가지말까? 가면 안될거 갑니다 아우 여기 이렇게 사람 없으면 여기다 하는게 낫겠다 여기 괜찮네 여기도 한팀 비용이야? 포레스트존이다 여기가 가도 되나? 가지말까? 아 여기도 좋다 여기 완전 정상이네 여기도 한대 있네 어 볼보 뭐 좀 아시는 분이네 볼보의 헬스포츠패스빅 미니도 있는데? 뭐 좀 다 아시는 분들이 와있네 여기는 지금 여기 폭풍의 언덕이라고요? 이 정도가 폭풍의 언덕이겠네 그니까 차에서 폭풍의 우동칭 소리가 나는데 저기 위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시고 근데 여기는 너무 산 정상이라 못 올 것 같고 요 밑에 자리 있는데 저 밑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100% 밤에 고라니랑 뭐 손톱기 안 갈 것 같습니까? 이번엔? 이걸로 잡으면 돼 이걸로 그냥 포릉라이드 아 신바 때 뭐 아 롯덜드 가고 싶다 안 간지 너무 오네 오늘은 사람 없어서 일단은 여기다 치고 저 위에는 두 팀 두 팀 전용이라 그래서요 여기다 오늘 칩니다 오늘 치는 텐트 뭡니까? 면 텐트 끝판왕 면 텐트 끝판왕 펍크래미 스프링바 스프링바 배가 본드 모델 이것도 피주고 샀습니다 피주고 나 진짜 피주고 사는 거 싫어하는데 어디서 사줬습니까?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아 이건 뭐 이건 진짜 쉽지 캠핑 초보도 칠 수 있어 5분이면 이제는 뭐 금방은 5분이면 하죠 여기서 그냥 방수포 깔고 이건 진짜 5분컷 오늘 혼자 치실 수 있습니까? 이거 혼자 못 치면 캠핑 접어야지 하하하하 원터치 텐트 써야지 원터치 이것도 뭐 거의 원터치 텐트랑 진배 없으니까 응 이거는 진짜 쉽지 이렇게 하면 텐트 다 친거지 이거 벌써 절반 온겁니까? 이 방식이 쉽긴 쉬워 아 막 면 텐트 무겁다고 하는데 응 어차피 뭐 차 타고 오는데 뭐 응 이거 캠핑장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 방수 되고 하잖아요 응 오히려 비 오고 젖었다가 말랐다가 하면은 시즈닝이 되나? 어 시즈닝이 돼가지고 방수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저도 이거 작은 사이즈 스프링바는 아니고 듀랑오 거 이제 형 꺼 뺏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하하하하하 어? 우리 팩 가져왔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완전 미니멀로 와서 혹시나 뭐 뭐 막 시켰나 했는데 어제 너무 짐이 없어가지고 짐이 오늘 요정도밖에 없는데 생각났어 일단 신발을 벗어야 돼 텐트 소중하니까 오늘은 잔잔한 캠핑으로 하겠습니다 적당히 떠들겠습니다 말 많이 안 했는데 우리 그때? 그때 말 개많이었어요 오늘 그거 뭐야 발알 피고 신나가지고 발알 피고 기분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오늘은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설명서 없어도 칠 수 있어야지 이 정도는 설명서 안 받으면 분명히 한 5초 전에 말 많이 안 한다고 하잖아 오늘 원래 여기 1시간이면 오는 거린데 제가 오늘 형 태우고 오느라고 무슨 뭐 마라톤 대회라더라고요 주말에 성수회 사람 제일 많은 성수회에서 그래가지고 도로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갇혀 있느라고 원래 12시에 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2시 17분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넘었나 지금? 네 지금 러닝타임 5분 54초입니다 여기다 그냥 결합해가지고 하는 방법 딱 놓고? 딱 놓고? 이거 할 때만 조심하면 돼 풀 때 하나가 없는데? 진짜 없어 이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고 여기 가운데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닿는 거? 근데 그게 왜 없지? 없을 리가 없는데 집에 갔다 와야 되나? 무슨 일입니까 지금 5분이면 친다고 하는 텐트 지금 이거를 내가 안 갖고 온 줄 알고 네 어디서 발견하셨죠? 여기 텐트 밑에 깔려있어 그래서 지금 오늘 집에 갔다 온다 맨날 지금 얼마나 이제부터 5분이면 돼 이제부터 5분이요? 이거를 여기 조심해야 돼 손이 끼면 이렇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 해놓고 고무링 고무링으로 안 움직이기 와 이거 없었으면 집에 어떻게 되나? 저거 봉 하나 없어서 지금 집에 갔다 올 뻔 했습니다 지금 형 머리에서 식은 땀이 줄줄 났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갑니까? 오 진짜 지금 카메라 꺼져있을 때 세상을 다 잃은 멸점으로 사각에 팩진을 하고 세우면 끝 끝 그때 했던 바람은 유럽의 과학 이건 미국의 과학 전 미국 쪽 과학이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 파지석 잘 들어간다 파지석 밑에 바로 흙이어가지고 그래도 무서워 힘들냐 단 한 번도 우리 편하게 캠핑을 한 적이 없네 그 다음에 여기 구멍에 딱 놓고 세우면 아 이거 중앙에 잘 안 맞는데 일단 이 정도 한쪽만 먼저 세워놓고 이제 반대쪽도 세우면 끝 끝입니다 너무 너무 지금 너무 높나? 아니요 뭐가 너무 떠있어 보이지 않아? 이거 그냥 박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네 아 됐다 끝 4분 30초 여기 앞에 이제 여기 앞에만 박을까? 여기 앞에만 박을까? 여기 앞에만 박는 게 좀 보기 좋겠어 앞에만 박는 게 좀 그냥 박을까? 붙은 게 이렇게 크 또 얼굴을처럼 그 반대로 하셔야죠 세우는 게 세우는 게 라지 캠핑 유튜버가 쉬운 줄 아십니까? 망치 좀 삽시다 망치 망치 다음번에는 망치 캠핑용 망치 이쁘네 이렇게 하면 되네 끝 뒤에도 박아야겠다 뒤에 어떤데요? 너무 떠있네 보여주기식 캠핑 여러분 이게 보여주기식 캠핑의 폐입니다 폐 이왕 박는거 다 봐야겠다 이제 세팅하고 캠핑장 한 바퀴 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못 돌아 못 돌아 못 돌아 너무 힘들어 마실거랑 캠핑장 한번 둘러보러 출발하겠습니다 물 사야되나? 물도 사야죠 물도 귀찮아서 안챙겼네 살걸 살걸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고 저 위쪽에만 이제 캠핑객들 한 두팀? 두팀 정도 와있는거 같고 멋을 아시는 분들 왜 멋을 아시는거죠? 볼보의 헬스포츠 볼보의 헬스포츠? 미니클럽맨에 인디안팬트 같은거 쳤던데 멋을 아시는거지? 일부러 이거 선글라스 같은거 같아 다크서클 가리려고? 다크서클이 지금 위까지 올라갔던데 장비살때가 아니라 차를 바꿔야지 최소 랭글러 랭글러? 아니 근데 브론크가 더 이쁘다 본만 많으면 디펜더 사는데 저기 괜찮네 저쪽에 텐트 치신 분도 괜찮은거 같고 좀 추울거 같아 여기가 지금 너무 조용해가지고 아 이게 써있었구나 우리가 이걸 못봤네 빅퍼드 문샤인 이거 딸테니까 조용해 주십쇼 미국식 발음 빅퍼드 문샤인 근데 여기가 선착순재라 사이트 찾기가 되게 어려워 사람들 계속 돌아다닌거 같고 저쪽 밑에 강가가 약간 그거 같아 여기 강아지들도 올 수 있고 화장실 가깝게 가려면 여기 늦게 사는게 커야겠다 밤에 똥마르면 바로 깨웁니다 혼자 절대 안갑니다 어 여기 여기도 바로 입구에 자리 좋네 데크 데크가 되게 크다 여기도 데크가 넓어 여기도 방방도 있네 여기 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조금 못할거 같은데 이거 뭐야 혹시 방아지구나 여기가 이제 개수되고 개수대도 엄청 잘 돼있어 여기 개수대구 여기 이제 장작같은거 여기 다 무인이라서 장작을 일부 여기대면 햇빛에 잘 말리게 과학적이고 과학적으로다 장.. 장사 그냥 화투로 하시는 분은 아니다 대충 안하네 아 강아지 개크다 귀엽다 하루 좋은거 먹나거든 털에서 윤기가 많네 이쪽길도 있는데 이쪽길은 절대 올라가시면 안됩니다 여기 무조건 최소 4바이포 최소 4바이포 오 말달리는 소리가 나네 여기 이제 다리 건너오면은 캠핑장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 밑에 하천이 있고 여기에도 이제 사이트가 있네요 여기다 할거야 저기 바라를 피셨네 여기다 할거야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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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사이트가 넓어 가지고 충분히 여기가 오신 제일 넓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물소리가 좋긴 좋다 으 으 으 으 케이 터널 텐트 이번에 헬리녹스 랍툴 안되면 응 저기서 잔다 터널 안삽니다 갬 살겁니다 노릇 텐트 갬 하나면 되나 두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면도 있는데 2개 그리고 너무 잘 되있다 여기 과학적이네 아 캠핑장도 가 아 아 아 이게 레이트 체크아웃도 여기서 구매할 수가 있네 아 그래가지고 저렇게 늦게 하나 보다 아니 맥주 맥주 아 네 맥주 야옹 뭐 뭐 여기 아 역시 상남자 장작 50키로 지금 어깨매고 웃기지 마십시오. 아 여기 캠핑장이 진짜 좋아. 오토캠핑장 같지가 않아. 진짜 산에서 캠핑하는 느낌? 아 근데 이거 장작이랑 이런거 다 아까 체크인 할 때 살걸. 50키로 장작. 오늘 저 화장실 은퇴. 여기서? 이번에 또 뭐 사셨습니까? 힘이 없어 힘이. 의자를 안 챙겨서 지금 너무 짜증납니다. 어디 앉아계신 겁니까? 아이스 왁스. 어떻게 의자를 안 챙겼나? 다른거 오늘. 아 오늘 이거 스킨 자랑하려고. 오늘 이렇게 스킨 자랑하려고. 딱 갖고 왔는데 의자를 안 챙겼어. 멀티캠. 멀티캠 택티컬 스킨. 다음에 공개해야지. 스킨은 챙겼는데 프레임. 어 프레임은 안 챙겨가지고. 오늘 밤새 어떻게 앉아있냐고 여기에. 오늘 이제 하루종일 징징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봤던거랑. 지난번에 봤던거랑 똑같이 생겼을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우드랜드. 우드랜드 색상. 이 영상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하나만 세웠는데 너무 허전해서 하나 더 샀습니다. 또 이제. 우탄가스캡 커버. 원래 있는 멀티캠 색상이랑 이제. 저번에 언박싱 하는거 안찍어서. 이렇게. 음. 그러면 조립을 하면 끝나는거지. 조립하는거. 조립?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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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끼고. 끼면은 완성. 완벽한 이제 깔맞춤. 멀티캠의 코요테 색상. 요거는. 우드랜드인가? 우리나라 군복. 카키색. 근데 우리가 쓰는 이와탄이 버너인데. 이걸 요거 커버 끼운채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닫히잖아. 반쪽짜리로 또 얘네 팔더라고. 정말 돈 벌려고 별걸 다 만들었어. ㅋㅋㅋㅋㅋ 이거는 딱 여기 반쪽 사이즈에 맞게 나온거.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더라고. 그래? 네. 반 딱 하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여기 걸리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거를 돌리면 어때요? 옆으로 돌려서. 돌리면 안 예쁜데? 아니 씨. 그래도 좀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이와탄이 터프마루 주니어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웅도 차이가 나네. 우탄가스가. 이게 다 똑같은 사이즈인데. 누가 이제 댓글로. 반 정도 되는 사이즈. 그거는. 혹시 안 쓰시냐고. 아 되네. 이게 여기가 이제 플랫해야 되나보다. 근데 좀 빼서 써야되나봐. 조금. 완전하게 닫히진 않는데. 아시지 해. 이니스타로 기강잡아야 되니까. 이게 근데 헬리눅스라서 이렇지. 이거 그냥 일반 부탄으로. 해놓으면 진짜. 조금 그래서. 꼴보기 싫거든. 그니까. 이렇게 트로나 있으면은. 어. 근데. 근데 이거. 완전 풀로 되어있는 것도. 옆으로 플랫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야 돼. 하하하하. 안 돼. 안 돼야 돼. 돈 주고 샀는데. 안 돼야 됩니까? 큰일나. 안 되네 안 되네. 아니 이거 택을. 택을 빼 보십쇼. 아니 아까처럼. 안 돼야 돼. 되면 큰일나. 이렇게? 아니. 이게. 이게 바깥쪽이지. 이게 바깥쪽 이거. 안 돼 안 돼. 아 이게. 앞에 두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다행이네. 하하하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걸로. 커버가 되니까. 이거. 이거 구매해도. 이거 끝까지 키면 안 되고. 응. 끝을 살짝 떼 놓아야 되네. 응. 그리고 저거는. 컵에도 해도 돼가지고. 컵에 해도 괜찮더라구요. 아. 조금 애매하다. 응.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나 같은 사람들은 사는 거지. 어. 그렇게 하는 게 되네. 아. 어떻게 감싸. 등받이 없이 있냐. 하하하하. 어. 나 이거 샀는데. 어. 이거 뭡니까. 하하하하.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협찬입니까. 하하하하. 어디건지도 몰라. 누가 사준 겁니까. 주희가 샀어. 와이프가. 제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귀여워. 이거 어디꺼야. 마인더데이. 어. 넉넉.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지금 점심시간 때는 지났으면. 4시네요 지금 벌써. 응. 한 끼 때리는 거 일단. 찍겠습니다. 와서 남 PeakALK 가기 후. INF. 뭐.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일본 라면. 일본 라면. 유통 전 지나칠 수도 있어. 백돌시에 끓으니까. 원래 그게 다 아빠들 목 아닙니까. 남은 음식. 남은 음식 해결하기. 아 이 부타가 진짜 꼬들리셨네 커버 안 갖고 와가지고 커버는 또 다음번에 하는걸로 틀렸나? 이거 이즈란 라면 일본 면세점 가면 필수로 사야지 아니다 동키호테 동키호테에서 아니네 2013년 11월 8일까지네 근데 이거 개봉한 상태에서 1년이던데 권면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일본 라면에 이즈란 라면이랑 차슈가 없으니까 차슈를 삼겹살로 케이 차슈 아 지금 이만 케이 차슈 이마트가 싸던데 행사를 많이 해서 만원이네 진짜 싸 국산? 아 캐나다 아 뭐야 어쩐지 싸더라 빠른 점심 지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 먹으면 너무 아파 국내산인줄 알았는데 캐나다산 한번에 세개? 나머지는 저머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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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트베 솔트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맛있겠다 미쳤다 아아 라면도 맛있겠네 이 라면은 면만 먼저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육수만 풀어가지고 먹으면 되는거에요 그 라면에다가 저거 올려가지고 이제 싹 고기 한 점 먹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파랑 고기랑 고기랑 자 이따다키마스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아 맥주 하나 먹어야 돼 아 아 아 아 라면도 이제 끌까요? 아 아씨 진짜 맛있겠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누가 향한 게 몇 달 푸나. 아, 뜨거워. 매운 가루라던데, 스파이시. 단어도 신라면도 안 되던데. 아, 뜨거워. 맛있겠다. 국물을 어떻게 푸지? 아이씨. 뭐, 개밥 같냐? 되게 맛있는데 맛없어 보이네. 여기에 케이 차슈를 올리면 끝. 김치가 없어가지고 늦게서 어떻게 먹냐. 아, 이번에 안 쏟는다.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다. 감상평. 맛있어. 옷에 국물 뜨면 안 돼. 비싼 거야. 저도 아니야. 한 입에 해보겠습니다. 안 췄지? 아, 근데 아까 기름 찐 거 같아. 아. 깍두기 있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약간 국밥 같아, 지금. 아. 너무 맛있습니다. 차슈라면. 뭐하고 계십니까? 당겹살 기름에 햄 튀기기. 맛이 없을 수가 없네. 뿌리, 뿌리. 아우. 혈광 살살 녹는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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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이거 뱅쇼 드시듯이 드시네 얘. 약간 이거 그거 같다. 닭 한 마리 칼국수. 어. 맥주 안주 강아지 저렇게 데리고 오면 발 닦아줘야 되지 않나요? 아씨 너무 맛있네 그치 아 케찹을 딱 찍어먹고 싶다 지금 뜯는 거 뭡니까? 카페트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캠핑해서 좀 쉽시다 뭐하는 거야 이게 와 이것도 카멕도 처음 쓰네 오 이것도 카키네 카키와 다이 아 그때 카키로 산다고 했었나? 카모를 살려다가 너무 동시 없을 것 같아 바닥에 카모 가면 그치 이거는 좌식 세팅 야준친데 없이 바닥에서 자는 걸로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있어 모델명 사인을 해놨네 검수한 사람 22개 중에 3번째 겁니까? 응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가본적 없지마 솔트레이크 못참지 가본적 없지만 가보고싶어 아 이게 2개로? 2개를 또 해야돼요 아 이거 부피가 엄청 커 새거 냄새는 안나네 텐트 모델명 알려주네 그럼 여기 지퍼로 딱 연결되게 해놔 어 텐트 너무 좋아 면 텐트 끝판왕 이거 약간 군대 생각나는데? 하하하하 모포 색깔이네 어 근데 이것도 약간 쿠션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오 괜찮은데? 이거 이제 딱 지퍼로 서로 연결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깝시다 하하하하 그래도 유튜버니까 지퍼 연결하는 거 보여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같은데 네 해야 돼?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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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깔았다고 또 아늑하네 자 준비했을 때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텐트 사이즈 딱 맞춰서 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텐트 사이즈보다 작게 그냥 옆으로 더 넓고 차라리 더 덮는 게 나은 것 같아 응 옆으로 올라오게 하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 내가 본 때는 응 창이 이렇게 딱 하나 음 이거 천장 190이야 내가 이번에는 수명세를 읽고 왔어 하하하하 190에 2m 40에 3m 어 2m 40에 3m 3m 5cm인데 그냥 3m로 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여기 창 해가 드니까 좋다 응 하하 하하 어떻습니까 누워만 누워보십쇼 어 백입니까 뭐가 백이야 등이 괜찮아요? 저쪽부터 빨아야 돼 하하하하 근데 이거 혼자 쓰는 사람은 응 헤디녹스 침대 까고 응 이쪽에 그냥 가볍게 앉아서 밥 먹고 이러던데 응 안에서 조금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거 응 여기 보면 응 뭐 이것저것 거는 거 달 수 있는 거 누가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오늘 제작했던데 데이지 체인? 이렇게 딱 크게 어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행거 같은 거 아아 아웃피터 살걸 아웃피터는 뭐예요? 이거랑 같은 건데 좀 더 작은 모델 왜 오늘 물이 정 가운데 딱 있어 어 더 이뻐 이건 너무 커 근데 이게 그래도 작은 거보다 큰 게 낫지 않아요? 이 정도 어차피 이 정도 사이즈면 근데 이거보다 조금 작던데 응 조금 높이는 같고 그냥 그게 모양이 이뻐 응 그 뇌물이 안 나와서 못 샀어 유튜브도 이렇게 하던데 몇 명 잘 쓰는지 응 셋 넷 넷 넷 꽉 껴서 다섯 명 여유 있게 네 명 이것만 깔고 파쇄석에서 자기에는 조금 힘들 거 같아 아파 응 편하게 자려면 근데 자축매트는 어느 정도 그냥 다 펴야 되는 거 같아 여기는 고개를 조금만 속여도 돼요 응 자축매트 깔아 놓을까? 네 자축매트 깔고 좀 쉬겠습니다 아아 아우 너무 피곤해 컷 밥 먹고 다른 사이트도 산책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너무 커가지고 한 번에 못돌 못돌았어요 아까 이것도 보니까 문 공사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문샤인인가? 하하하하 저 위에도 아무도 없고 진짜 일요일 월요일날 다들 월요일 월차 내시고 일요일 캠핑 오십시오 너무 조용하고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너무 떠들고 다닌 느낌 하하하하 여기는 이제 뒤쪽 뒤쪽 다른 사이트 가는 길인데 여기 진짜 더워 보여 응 저쪽에 저쪽 사이트도 엄청 좋아보인 여기도 완전 전세 캠핑 하시는 거 같아 여기 초보 이런 거는 못하겠다 응 근데 길이 이렇게 돼있어 하고있어 하하하하 저기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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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저기도 사이트 맞겠지? 저기 사이트 맞아요 저 차는 어떻게 해? 여기도 올라가는 길인가 이거 설마? 그런 거 같은데 어떤 구역이 이름 뭐지? 분노의 언덕인가? 폭풍의 언덕 아 폭풍의 언덕 하하하하 여기도 사이트인가 보다 여기 올라가면 바로 사이트인 거 같은데 와 여기 진짜 완전 무지개 사는 느낌인데 여기는 텐트 여기 천원이였는데 장박인가? 흰색으로 세 개를 저렇게 딱 오 여기 좋다 여기 그냥 오 여기 좋네 완전 노지 느낌 응 여기서 보는 뷰 요런 뷰고요 완전 산 속에서 노지 캠핑하는 느낌 여기 딱 흰 레벨을 보여줘 대신에 화장실은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실은 땅 파야지 뭐 여기 위에도 사이트인가? 에이 아 여기가 끝이네 여기 여기가 여기가 끝이야 여기 이렇게 사이트 방방인가? 근데 똑같네 사이즈만 다르고 그치 응 여기는 길이 다 예뻐서 아까부터 계속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들이 여긴 되게 많아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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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올 자신이 있으면 데리고 오시고 저 텐트 우리 고양이 텐트 써야지 저 나 밖에서 자고 상남자니까 집사니까 응 상남자는 침낭만 있으면 밖에서 자는거지 응 저기 묘목 같은 거 심고 계시네 응 뭐 포토존 만지 쓰는 거 같은데 어? 그러네 나무로 이렇게 어 내 분주처럼 단체로 왔을 때 여기서 행사하기 딱 좋네 아 그런가 보다 응 여기서 이제 무대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엄청 잘 만들어 놨네 응 여기서 이제 뭐 판매도 하고 어 매대 같은 걸로도 하고 여기 이제 넓게 모여서 딱 있기 좋네 어 여기 이렇게 매대 매대 같이 해놓고 유목 유튜브되네 여기 초대합니다 제가 저희는 철저하게 상업 유튜버입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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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기 딱 그 공강 같아요 여기 Munich 무대 딱 해놔가지고 돼치 저거 가보고 싶은데 어디에 위에요? 오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이렇게 캠핑장 더이상은 못보여드립니다 저희가 무슨임대로 체력 이슈때문에 근데 화장실 가야되는데 저희 이렇게 캠핑장 한번 싹 둘러봤고 저희는 또 조용하게 한번 캠핑해보겠습니다 굽두색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안보이고 진짜 아무것도 안보이고 응 한 5미터만 넘어가도 안보이고 아 별이 많이 보이네 캠핑장 남은게 먹는거 밖에 없지요 오늘은 어떤 밀키트입니까 대추나무집 짜그리 짜그리? 이마트에서 제일 싼거 골랐어 행사하는거 행사 아니면 안싼거 못싸지 저 술은 뭡니까 이거 나의 인도친구 인도친구 하거든 인도산 롬쥬 너무 무서운데 머리 잘라들고 있는거같은데 멧돼지 나오면 바로 이걸로 머리 찢어야지 오우씨 공업용 알코올 냄새 나는데 아니 냄새도 맡으면 안돼 아 근데 맛있어 나 몇번 먹어봤어 어 어우 괜찮은건마니까 어음 달달해 тради 옥그러네 linear Att 아 근데 이거 화장실 못 샀는데? 빈티야 아예 없네 아직은 패딩을 입어야 될 날씨가 너무 춥네 너무 추워 아 추워 고기 굽는 남자 식당라면 식당 아주머니가 항상 습게랑 가리면 내 앞에 놔주더라고 이 짜그리만 끓으면 되겠다 네 짜그리 제가 하겠습니다 아우씨 어떻게 뜯어야되지? 아 됐다 와 맛있겠다 오오 오씨 잘 되네 그거 가른 겁니다 제가 아 뻥입니다 아이씨 항상 조심하십시오 사기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십시오 헌증이 반치는 세상입니다 아 밥 밥 여깄어요 밥 가져와 밥 밥 다 먹을 수 있을까? 아... 사람들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단 한번도 남긴거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식단 해야되는데 아.. 식단 도대체 언제 할 수 있는거야? 죽어서 아.. 김치 가져올걸 의자나 가지고싶지 의자나 의자 안가져와놓고 김치 타러갑니까? 여기 앉을래? 아 너무 맛있다 양파 좀 우곡 생주 꼭 사서 입시오 우곡 생주 마켓컬리에서 팔거든요? 광고 아닙니다 우곡 생주 진짜 맛있어 벌쭉해가지고 요거트같은데 거기 뭔가 약간 막걸리 요거트 그거 약이에요 약 어른데면 다 약 아니야? 어른데면 약주라 그러잖아 와아 하아 진짜 맛있겠다 오우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 아 이게 밀키트 진짜 잘나 이게 11,000원이었는데 소주 사올까 얘 기가 막히네 짜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짜그리 맛있겠죠잉 맛있겠죠잉 아휴 진로는 쓴맛이 안나 달아요 아 너무 심폰네 소주는 무조건 토끼소주 미국인이 만든 한국소주 하이씨 하하하하 어느 날 쌈입니까? 하하하하 아 후후 추워 하하 너무 추워가지고 불 피울대고 지금 하하 아후 너무 추웠는데 바로 따뜻해지네 인류 최고의 발견 불 하하하하 제가 말하고도 어 allegations 하하하하 흐흫흐흫흐흫흫흫흫흫흫 아이야 그만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 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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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너무 추워 아.. 맥주랑 캠바바이어 못참지 아아... 서울의 6도랑 갓편의 6도는 다른나? 아.. 이 화롯데가 진짜 짱이다 아니 가격대 이거 6만원이잖아요 그치 6만원인데 흐흐흫흫흫 어우 따뜻해 몸 살살 녹는다 한남자 특허 1회전 유엣지 어! 어! 잘못 넣어서 숲으로 갔었네 불 끄고 텐트 들어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느낌이야 느낌 오늘 이 난로 조그마한 곳 하나로 받아야 되는데 어우 잘 오던 것 같은데? 저번보다 더 추운데? 아침에 영하까지 떨어진답니다 진짜로? 집에 가야되나? 높아서 좋은데 금방 안 따뜻해지니까 어 금방 한기가 너무 많이 해 블루크백 마운틴? 아이씨 너무 추워 어떡해 오늘 일단 얼른 잘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9시입니다 9시입니다 아 너무 더워 아침 아침 먹어야 돼 정신 잘 이십쇼 아침 먹어야 됩니다 아침 먹어야 됩니다 무슨 사고 치셨습니까 또? 너무 세게 찢었어 아 힘이 너무 세서 찢었어 파리야 오늘 아침에 약간 파리식 파리 페리지행처럼 이탈리아 커피 마시면서 파리 얼마나 있다고 싶죠? 파리 파리차 파리지행이 추천하는 파리 파리 조식 대학교 때 배낭여행으로 갔다였던 것까지 치면 10일 뉴욕커들은 아침에 딱 스타벅스 커피 먹어줘야 되는데 아스톨플레이스 8분 출구에 있네 뉴욕에는 얼마나 했다 오셨지? 1년 10개월 이거 쓸 때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 다 녹았네 이거 사자마자 이렇게 띡 된 줄 모르고 여기 딱 단 상태에서 계속 끓이고 딴짓하다가 다 녹았었지 오늘 좋아? 빈티지 사자마자 빈티지 만들어버리기 사자마자 빈티지 만들어버리기 일부러 여기도 안 닦잖아 음식 묻어도 진짜 기가 막히고 오늘 진짜 파리식 아침이네 이 빵도 나폴레몬 제과점에서 사온건데 그럼 무슨 빵입니까? 버터빵? 아 일어나가지고 편하게 캠핑하고 싶다 일어나야 된다고 뭐 다섯 번 얘기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누워있고 여러분 다 무조건 코팅팬 쓰세요 모세팬은 너무 힘들어 아니야 내가 다음에 올 때 내 모세팬 가져올게 집에서 5년동안 쓴 거 모세팬 힘들어서 못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 5년 썼더니 거기다 유리하면 진짜 담아있어 5년동안 시즌인데 손 안 닦았는데 아까 설거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 됐어 그럼 설거지도 너무 손도 같이 퐁퐁을 닦겠지 그리고 반대로 사면은 백도시에 구워지니까 다 소독됩니다 이거 과연 버터라서 엄청 짜 그냥 집에 남은 거 줬어 그것이 우리의 조지 내가 캠핑에 오는 이유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안 뜨거 아 근데 오히려 아 뜨거 맛있어보여 아 안보여 안보이게 담아버립니까? 5성급 캠핑장 삼진한다 이겨내십쇼 봉수 굿모닝 굿모닝 이거는 무슨 스튜입니까? 폰타나 폰타나 폰타나는 뭐 확실하지 딸기도 있습니다 딸기 행수님이 딱 쌓아준 딸기 아 맛있겠다 프랑스식 캠핑 프랑스식 캠핑 크런치한 식감이 있어요 모든 음식 그 정도면은 콤프테크 아니야? 빵 빵 진짜 맛있어 뒤는 보여주면 안 돼 아 진짜 ㅋㅋㅋㅋㅋㅋ 요새 그거 예능이 재밌던데 텐트밖은 유럽인가? 조지는 맛이 나온거 텐트밖은 평창 아 이거 가평인가? 가평? 맞나? 텐트밖은 가평 텐트밖은 가평 맛있습니까? 맛있냐 맛있냐 맛있어 프랑스 맛입니까? 프랑스에선 블루베리 먹지 아이씨 저 밑에 화장실인데 화장실 화장실 갈 때 모든 용모를 다 보고 와야됩니다 사람도 없고 조용한 캠핑장 원하시면 새화참새 캠핑장 오십시오 아니야 근데 분말하면 시끄럴 수도 있지 오늘은 일요일이여가지고 가자요 이제 모든 짐을 정리하고 텐트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때 5분이었으니까 해체할 때도 5분이니까 해체는 뭐? 3분 3분 상남자식 아 핵을 빼면 안됐나보다 왜? 아 그러네 제일 하기 싫은 것부터 빼가지고 해체할 때 이 봉을 조심해야돼 피용 지금 30초 지났나? 네 야마는 노하우고 있어 있어요? 두번 쳐본 오늘 꿀팁 대방출? 두번밖에 안 쳐봤지만 근데 이런 방식을 이런 방식 텐트를 오래 써봐가지고 아 내가 진짜 하체 운동만 안하고 왔어도 다 빨렸는데 지금 털이 너무 아파 하무새? 2분 2분 타렸어 다 됐어 2분 2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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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마음대로 끝내면 어떡합니까? 공기 빼주면서 다음에 제대로 너무 많이 털어놨다 포토샵으로 안되면 어떡해 포토샵으로 안되면 어떡해 아 됐다 이번 백포 들어간다 근데 되게 접힌 모습도 깔끔하네 뭔가 일부러 저리 깨 놓은거 같네 greater than noaha ultra if they are clearly 미국 과학이라더니 바로 제조사 탓해버리기 다음에 다시 다음 캠핑 때 다시 갖고 와서 제대로 보여준다 집에 갑시다 더 이상 못하다 허리 진짜 아파 캠핑장에 뭐 두고 가는 거 없는지 더블체크 더블체크 확인? 하루 집게 놓고 와가지고 쓰레기를 캠핑에 기본이 안 돼 가짜의 삶 가짜의 삶 충실하게 살고 계시는군요 내려가면서 나 캠핑장 청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캠핑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까지 가십시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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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